자칸 그룹 집카페 오동철 실장입니다. 오늘 저희는 정말 뜻깊은 행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원주 최초 이런 커뮤니티 카페, 게임 커뮤니티 카페 최초로 아주 뜻깊은 게이밍 기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게이밍 기어를 오픈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 스테이지,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여기는 전국 최초, 전세계 최초,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아주 멋진 공간이죠. 어러스존, 기가밟게 프리미엄 브랜드 어러스존입니다. 이 어러스존은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로 아주 멋지게 게이밍을 소화해냈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 가장 한 가지 아쉬웠다면 어러스 브랜드의 최고 브랜드죠. 어러스 2080Ti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앨리스 유 사장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곳의 마지막 강점을 찍으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소개합니다. 기가밟게 프리미엄 브랜드 어러스 2080Ti 익스트림입니다. 익스트림, 최고급 중에서도 더 최고급이죠. 이 그래픽카드 하나만도 약 200만원 가까운 이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기가밟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좌석들을 꾸미는 과정 중에서 사실 2080Ti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 QHD, 기가밟게 오러스 QHD 모니터들이 나오면서 아, 이거 뭔가 좀 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써준다면 좀 더 멋있는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희 자체 착한 PC 연구소 팀원들의 결과가 있었기에 결국 저희 엘리스 유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. 이것은 원주 최초이자 원주의 자랑이고 원주 게이머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래픽카드 여러분들께서 직접 원주 고시통 직카페에 오시면 만나보시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어떻습니까? 원주, 아니 세계 최초, 어러스 존 여기서 2080Ti 익스트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겠습니다. 원주든지 환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